첫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50조가 통과된 것을 보고 또 송정길 서울시장 후보가 구룡마을에 한 100만원 정도 개발차익을 서울시민들에게 지불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구호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공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만 늘 한국사회가 이제 이렇게 가는 진로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 5년마다 1% 성장률이 하락하시는 것을 깨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5년 털로 1%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한국 거시경제 운영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난한 그런 관료 출신들이 많을 중용을 했습니다. 중용을 했고 이미 국민들은 돈을 받는 일부 계층이 많아 많은 돈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구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미래라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이 그냥 일단 그 경로로 들어서게 되면 돈을 받거나 돈을 뿌리는 그런 경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일천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게 쉽지가 않고 정치에서도 진영 논리라는 지형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그런 LG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그나마 성장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한심하면 두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실망하는 것의 두 가지,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집값 싫었게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괴로운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도가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국도가 좁습니까? 수십 년 전에 뭐죠? 한참 인구가 팽창할 때 만든 그린벨트에 단 한 부분도 손을 대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울시 주변만 가더라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데가 뭡니까? 비닐벨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아니고 한국은 조금만 벗어나도 모든 것이 도사산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십 년 전에, 사, 오십 년 전에 만든 그런 종류의 털을 한 번도 나라가 못 깨는 겁니다. 기절촛붕할 일입니다. 고정관념과 털을 전혀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거기다 국회의 다수는 변호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입니다. 율사 출신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고정관님의 털을 깨거나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딱 정해진 털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관료들을 대개 지금 이번에는 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절망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택지 공급을 증가시켜서 집값을 낮추는 소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십 년 전에 정한 그린벨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환경론자들이 물론 반대하고 언론들도 반대하겠죠. 그러나 애들이 개론을 하고 뭡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주거비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조차도 모두 다 그냥 집권하는 동안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연금계획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항상 깨우치는 것은 사람이 완고해지면 안 되고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루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서 원칙과 원리라는 것은 계속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정치 지도자들 그것을 국민들이 호소를 해야 되고 서울 시내 온 주변에 뭡니까 비닐벨트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 비닐벨트에 도처에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뭡니까 양질의 택시를 공급해서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도심지에 고밀도 개발도 용적률 높여주는 것도 무슨 큰 시예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지 용적률 높이면 그만큼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든 이해관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뭐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몸 푸는 겁니다. 깰 수가 없으면 옛날 것을 깰 수가 없으면 효율이 떨어진 것을 깨거나 제거할 수 없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고가 완고하고 완악하면 그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고용주 변호사인가 하는 무슨 무슨 자유정의당인가 아직도 부정성가 없으니까 사전투표하라는 그런 광고를 때린 걸 어제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서까지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내 몰라라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주거비를 얼마를 지불하는지 그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죠 전세자금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냥 미친 사람들 같아요. 선거부정이 여러분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점검을 여러분 축적된 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나라가 이거 언제 나겠습니까 그린벨트를 못 푸는 문제나 이러면 그 문제나 똑같은 자원입니다. 그거는 손을 못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을 겁니다. 못 바꾸는 겁니다. 무난하게 다 하고 그냥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다 5년 가겠죠 그러다 어느 날 파국이 오겠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때 60년 70년 80년대처럼 개발연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개발연대 개발연대는 가능했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밀어붙이고 성사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계속 까먹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칭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한민국의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소위 비닐벨트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못 푸는 문제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다 쌍둥이입니다. 이익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건 착달삭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지속됩니다. 서울에서 중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뭡니까 온 전시내 비닐벨트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만 들어가도 저밀도 개발이 돼 가지고 토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단시간 내에 활성화시켜서 재개발을 활성화시켜나 이런 게 용적렬 풀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늘 강조했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은.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고 이게 부드러워지면 다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딱한 겁니다. 그건 안 되고 그건 손을 대서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 항목이 더 추가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덮는 겁니다. 벌 받습니다. 벌. 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건너뛰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말은 좋죠. 그럼 반지성주의가 뭐냐 이야기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지성주의고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지성주의이지 않습니까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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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자유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참정권이 침해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성정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직업세계도 중요하죠. 저는 이익단체라는 이런 부분에 손을 안 담고 삼아왔기 때문에 다소 치사적 태도가 있는 거죠.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나 젊은 날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통과해서 검찰이나 이런 데에 간려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익숙할 거 아닙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다 정치적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그냥 정의가 아니고 선택적 정의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수사가 시작이 되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건 수사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 수사를 만들어가 결국은 몰아넣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뭐죠 정거물도 위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그게 선택적 정의에 속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상대적 그냥 정의인 겁니다 상대적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익숙하구나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고 선택적 불법에 익숙한 겁니다 원래 불법과 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선택해가지고 수사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도 나오는 겁니다 경제공동체니 운명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원래 그렇게 챙겨 먹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지금 하고 있는 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전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살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부정의한 것은 부정의한 거죠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겁니다 불법이면 불법인 거지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되고 그게 없는 겁니다 별건 수사 만들어서 그냥 뭡니까 그냥 사람을 그냥 범죄자로 몰아 넣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별건 수사해가 뭡니까 사람을 잡아 내가 집어넣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선택적 정의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엄청난 불법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법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거 수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사해 가지고 우리가 벌을 주면 검찰이 수사해서 벌을 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냥 불법이 발생했다 그냥 눈을 감으면 뭡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님 말처럼 그냥 엮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몇 번 하신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적 보복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그냥 아파트에 뛰어들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그분 나이가 벌써 그때 60대였는데 별건 수사를 해서 계속 사람을 그냥 괴롭히니까 얼마나 이런 괴롭힘을 당했으면 50대 60대 분이 그냥 시장을 몇 번 거치신 분이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 통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한테 움직이라 이렇게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일단 어떤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 길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40대 제가 연구소를 떠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사회라는 것이 한 번 일단 경로를 정하게 되면 그 경로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것을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뭐 자식들을 다 키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분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적지만 젊은 분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하죠 마음이 참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 이해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반대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탄압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병호 tv 같은 경우는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겁니다 소일거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oot Independiente 곧